세계문화유산의 이름을 올린 경주 옥산서원입니다. 조선시대 당시 원생 선발 관련 자료부터 성리학 등 각종 서적을 출판, 소장하고 있습니다. 교육기관으로서 서원의 역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으로 꼽히지만 관람객들에게는 그저 봄, 가을 제사를 치른다는 것 외엔 알려진 게 많지 않습니다. 서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가 거의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. 소유주는 문중이나 유림이고 운영은 기념사업회 등 외부 조직이 맡고 있습니다. 때문에 서원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운영기구를 만들고 유교 지식을 갖춘 서원문화해설사 등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서원의 고유기능을 접목한 인성교육, 부모교육 등 서원을 접할 수 있는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합니다. 기존 관광지와 연계한 상품을 만들거나 전주 한옥마을처럼 마을 단위로 서원을 활용하는 방안 역시 고려해볼 만합니다. 세계유산 등재 이후 서원을 찾는 관람객들의 발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제대로 된 보존대책이나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반짝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. 헬로티비 뉴스 황은경입니다. 감사합니다.